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최근 경기도 남양주 사랑과 능력 있는 교회에서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개혁주의 생명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 김종진 목사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으로 목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진 목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나눔 운동과 기도 성령 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행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도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논문 발표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 문정수 박사와 백석대학교 이춘길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개혁주의 생명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었습니다. 한편 이어진 논문 발표회에서 교회의 신뢰도 높아졌습니다.